거기 꼭 가야 돼? 이거 오늘까지 꼭 해야 해? 이거 오늘까지 꼭 해야 해? 이거 먹어야 돼? 싫으며 먹지 마 이거 먹어야 돼? 싫으며 먹지 마 내일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? 안 돼. 알바 해야 해. 내일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? 안 돼. 알바 해야 해. 우리 수업 끝나고 노래방 가자. 안 돼. 나 시험 공부해야 돼. 우리 수업 끝나고 노래방 가자. 안 돼. 나 시험 공부해야 돼. 이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?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해. 이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?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해. 전화비 언제까지 내야 해? 이번 달 말까지. 전화비 언제까지 내야 해? 이번 달 말까지.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? 10분만 더 기다려줘.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? 10분만 더 기다려줘.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저녁 안 먹을래? 어떡하지?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.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저녁 안 먹을래? 어떻게 tutti?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. 민서, 여기 있어? 아까 집에 갔는데 어떡하지? 나 민서 만나야 하는데 민서 여기 있어? 아까 집에 갔는데 어떡하지? 나 민서 만나야 하는데